이 때문입니다. 대통령 제2여구권 행사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검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습니다. 특히 여소 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제2여구권, 즉 거부권인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분립의 기반 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제2여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습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여당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습니까? 제2여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에 심대한 역량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한을 그릇대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제2여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이뤄내야 합니다. 부디 앞으로는 협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하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5월 19일 기스칼라시 댐 중공식 참석 이후 이동 중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포함한 탑승자 일행이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 이란 국민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시합니다. 이란 국민들이 탄압하여 아픔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지역정세 변동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라며 이 사건이 국제정세와 우리 경제에 미칠 역량을 점검하면서 적극 대응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